마사와 조개 아브라이디움 고! 새두리땅? 나 새두리땅이라 했지 새두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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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잘라서 만들면 재밌겠다 마사와 조개 아브라이디움 고! 새두리땅 새두리땅 지도부 중 한명이 지난 대선 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다시 대선 9월과? 형 요즘은 휴가당이 길어졌어요? 할게요 새두리땅 지도부 중 한명이 새두리땅 새두리땅 지도부 중 한명이 지난 대선 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놓고 시인해서 새두리땅을 경악해 했습니다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두리땅 한기호 최고위원은 석연찬은 판정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김연아 선수를 본받아 야당도 지난 결과를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지둘도 아는 거야 두 눈 멀쩡뜨고 한글도 읽을 줄 아는데 그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걸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지 근데요 그걸 통 크게 시인을 하면 정권 뺏기고 정권 뺏기면 헤쳐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만가지 핑계대면서 아니라고 버팅기는 거죠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실력은 김연아보단 소트니코바에 가깝지만 우리가 팟캐스트 교육방송계의 금메달이라고 우기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이니 연구 그 서른아홉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방송이 맞긴 해요? 그럼요 어딜 맞나요? Of course 아까리마에데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기샷을 맞은 김이로 요코데 복구와 도케이오 기니시데로 기세즈 하즈에 유기가 흩떼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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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루카 돌고래? 그렇죠 이루카를 돌고래를 일본말로 이루카라고 하죠 돌고래요? 돌고래를 일본어로 이루카라고 하죠 이루카 이루카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노래예요 나고리 유키 나고리 유키 나고리 유키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길거리에 왜 겨울에 왔던 눈이 채 녹지 않고 찌꺼기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나고리 유키라고 하는데 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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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데 제가 왜 이 노래를 골랐냐면 처음 가사가 그래요 전혀 다른 노래인데 대박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게 같은 노래예요? 다시 마사오 형은 절대 표절로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노래인데 기샤오 마츠 기샤오 마츠 기샤오 마츠 키미 그러니까 기차를 기다리는 너 키미 오 요코데 복구와 그러니까 요코가 곁에 옆에 라는 뜻이거든요 가로 횡자 뭐 이렇게 써서 아무튼 기샤오 마츠 키미 노 요코데 복구와 기차를 기다리는 너 옆에서 나는 이런 뜻이죠 도케이오 기니시데루 이 한 문장 때문에 한 건데요 도케이가 시계죠 도케이오 시계를 그리고 기니 쓰루 쓰루 지난주에 했죠 네 무슨 뜻인가요? 신경쓰다 그렇죠 좀 비슷한 거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기니 쓰루 하면 마음에 두다 신경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신경쓸 때 기니 쓰루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거슬리는 거 일본어로 기니 나루 그렇죠 궁금하다라고 이런 뜻도 있더라죠 신경쓰이는 게 있어서 이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이런 경우에 기니 나루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게 많이 기니 쓰루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기가 쓰루가 있죠 이거는 느낌이 들다 생각이 들다 이런 거고요 이걸 여기서 기샤오마치 기미노여코데보크와 도케융 피니시데르 도케융 이렇게 해야 되고 시계를 신경쓰고 있어 라는 거죠 기세츠 하지르노 유키가 헷테르 진짜 노래 못한다 나름 연습한 건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뭐 공지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냥 막상담 들어가죠 바로 av 박사 마사오의 막상담 야매 야매 이분은 제 개인 메일로 개인 메일 회사 메일 회사 업무로 쓰는 메일인데 그래서 난 못 봤어 내가 그 메일은 매일 열어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원래 지난주에 소개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못 봐가지고 이번주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사오 골뱅이 마사오 골뱅이 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번주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고민도 좋아요 저는 물에 튀긴 닭은 먹는데 물에 튀긴 닭이요? 저는 튀긴 닭은 먹는데 물에 빠진 닭은 못 먹어요 삼계탕 같은 거 어쩌면 좋죠 저는 와사비를 못 먹어 이런 것도 좋고 뭐든 좋은데 왜 다들 색담으로만 고습치는 내용만 주거라고 메일을 보내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나면 가봅시다 은근히 좋으시면 나도 알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난 알 것 같아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마사오님 아브라인 연고를 더럽다 더럽다 하면서 지금까지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놀라운 심리 분석에 기반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전개 그리고 초황림 태필이님과 합의회가 들어갈수록 원숭이가 느껴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린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 만난 여친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어릴처럼 몇 달간 정신 못 차리고 부랑부랑하던 차에 부랑부랑 너희들은 한국어를 만들었으니 집에서 만들었었어 푸파푸파 부랑부랑 왜 이래 다들 아 맞다 요새 푸파푸파를 내가 밀려고 그랬는데 요새 못 쓰고 있네 푸파푸파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부랑부랑 우리가 이걸 뜻을 알아내자 부랑부랑 푸파푸파 난 부랑부랑은 대충 부랑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푸파푸파는 전혀 우리 아부나이 니온고 청취자들은 한국어를 집에서 만들었어요 DIY 한글 DIY 참 부랑부랑 하던 차에 얼마 전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도 바람난 남친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더라고요 아이고 들어보니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통하는 얘기가 많아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채팅으로 하는 상황이죠 지금 고스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애초에 채팅으로 만난지라 편해서 깊은 얘기까지 다 했죠 그쪽도 저랑 성향이 잘 맞더라고요 고스톱 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랑 맞고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즐기는 것도 그렇고요 판은 어떻게 깔지 패를 어디에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쇼당은 있니 없니 조커를 몇 개나 쓸지 등등 고스톱 룰이 저랑 참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관심이 가서 서로 연락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고스톱을 치게 되었죠 이것들 지금 청취자들 숨 넘어가는 귀가 쩡끗쩡끗 운전하면서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이거 사귀는 게 아닌데 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팅으로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가 잘 맞아서 엑스한테 상처를 받은 사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스톱 얘기까지 갔는데 의외로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난 거죠 외모는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고스톱은 잘 맞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많이 만족스러워 했어요 전이 아니고 전 남친은 그림 맞춰서 자기 폐 다 가져가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폐도 이쁘게 깔고 상대가 먹은 폐도 잘 정리해 주고 배려심이 있다나요 고스톱 매너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같이 고스톱을 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보통 8에서 10cm 정도 들고 치는데 저는 그들보다 3cm 정도 더 들고 치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갖고 있는 폐가 사이즈가 좀 길어요 남들보다 3cm 정도 그렇다고 그 여성분이 평했다는 얘기죠 폐도 더 두껍고요 좀 불편하겠다 남들보다 길고 두꺼운 고스톱을 들고 치면 손목 나갈 일은 없겠는데요 이거 밑장백 밑장백 이런 거 어떡해 못하지 어쨌든 폐도 더 두껍고요 제가 다른 남자들 폐를 볼 일은 없으니까 몰랐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더 생기고 좋더라고요 고스톱을 마치고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스톱 파트너가 되기로 했습니다 각자 연인이 생기기 전까지 이런 관계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상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버했던 걸까요 그 후로 두어 번 더 만나고 연락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는 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 뻔해 보이는 카톡 프로필 사진과 문구들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연애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늘은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하고 바빠서 좀 끊어지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카톡 프로필을 또 실시간으로 바꾸더라고요 고뇌하고 힘들다는 식으로요 고스도 파트너라기엔 제가 한 말들이 너무 다정다감했나 싶기도 하고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나이니만큼 진짜 연애는 좀 신중하고 싶은데 잘못하다가 코 깨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라 아브나이니 연구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우리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익명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 초옥이 물론 이제 도대인 우리 태빼디는 이 사연을 보자마자 쌍욕을 하면서 배떼지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초옥이 내가? 언제?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일단 이 남자분은 그 여자분한테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분의 이 양반의 고민은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러니까 고소비구 나발이고 어떻게 스무스하게 끄냐 어떻게 부드럽게 잘라내냐 이게 지금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정해졌는데 이걸 지금 고민이 여기 그랬잖아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는 남자가 이런 고민을 하는 자체가 이미 마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하느냐 말아야 되냐가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상처 안 주고 부드럽게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든 상처가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체육 동영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내가 그냥 하나 CD 구워가지고 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는데 나도 많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허접한 거 어디서 구해와서 줘요 옛날 화질 드럽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 줘요 이러면서 괜히 겉표지만 그리고 기대감 같게 이거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그리고 줘요 집에 가서 틀어보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게 그렇죠 쌍욕이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괜히 내용물은 별거 아닌데 괜히 막 포장해가지고 우리 체육 동영상에서 그거 많이 욕먹죠 뽀샵 카바샷 카바샷 뽀샵 뽀샵질 커버샷은 뽀샵질을 해놔가지고 엄청 그냥 천하에 뭐 응? 응? 아우? 진짜 깜짝 놀라 아 진짜 이쁘다 딱 틀면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 다른 사람이야 커버샷에 나오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아니 진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뽀샵질을 그만큼 쓰면 여자들 왜 화장발 지우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 거기 뽀샵질에서는 이제 몸까지 같이 한다는 게 문제지 팔다리도 느리고 팔다리도 느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 틀어보면은 배 나오고 처지고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체육 동영상 커버샷 뽀샵질 우리가 증오하죠 쌍욕을 하죠 진짜 증오합니다 지금 오늘 사연 보내신 분 뽀샵질 하지 마세요 그게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 여성분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자꾸 뭐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걸로 고백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부담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오늘 사연 보내신 두꺼운 고스톱 패를 들고 계신 이분이 홍득해 홍득해 선택받고 심판받는다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자 나는 뽀샵질 하지 않고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이 이래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 선택지는 그 여성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연 보내신 분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선택하고 나발이고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샵질 하지 마시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오히려 그냥 남자가 그냥 질질 끌고 이러면은 진짜 여자한테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오히려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어디 가서 커버샵 뽀샵질 하지 마라 라는 것과 이런 상담 내용을 연결하는 상담 내용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 와닿지 않나요 내가 하는 짓이 커버샵 뽀샵질 이었구나 그냥 뽀샵질 이라고 꾸미기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해결 그리고 강신주 쌤은 가면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사원님은 이제 뽀샵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지 그레이드가 강신주 선생님은 한 그레이드가 더블 A급이면 마사원님은 D급 사료형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저렴함은 표현에서 왔을 뿐 내용은 깊이는 동급이다 라고 하시 오늘 나한테 해주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 오늘도 이렇게 한 건 해결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축하한다 3cm 남들보다 두껍고 길쭉한 패를 들고 쳐서 좋겠다 부러워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제발 이런 고스톱 사연 말고 너무 많은 사연 좀 보내봐봐 다들 고스톱이야 이 방송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일본어가 잘 안 돼서 무슨 학습에 막힐 때 그런 질문 같은 것들 보내도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일본 여자친구랑 그 고스톱을 하기 전에 무슨 내용을 일본어로 해야 할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하하하 아구 나이 미콩콩 아구 나이 미콩콩 돌아간 뒤 판타스틱 일본만이 따라오니 아구 나이 미콩콩 아구 나이 미콩콩 엔소티 리얼리티 이 방송이 재미있지 아 바로 이거야 아구 나이 미콩콩 안녕하세요 딴지마켓 조립피시 판매 책임자 이경식입니다 요즘 딴지에 걸려있는 재산이 때문에 나름 유명이 되었는데요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의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기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 만한 조립피시 전문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에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소난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가사노동과 학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한국에서 구라파의 맛과 향을 덤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아로니아가 챙겨줘요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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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으로 들어가죠 드디어 드디어 뭘 드디어 다들 이렇게 오늘 좋아하는데 왜지?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어요? 컴스테이션 지하로 컴스테이션 지하에 이제 거기 장소가 있다면 근데 선인상가 지하에 장소가 있어요? 그 야 그럼 바티칸 지하에는 무슨 바티칸 지하에는 진짜 있을 거예요 그래요 카타콤이 있어 선인상가 지하에도 있어요 지하는 그 선인상가 거기 보면은 저 지하 4층까지인가 되게 창고들 막 많고 막 이래요 거기 뭐가 웃겠어요 거기서 잠수함도 만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아까 사연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심리 분석에 기반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전개로 지난주에 용산 쪽에 설득력은 없었네 저번주는 용산에 근처에 위치한 호텔 컨벤션 룸 거기에서 우리 돗대들한테 밟혀 죽을 뻔했죠 그러다가 황급히 도망 나왔다가 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용산 근처네 어 그러면 온 김에 찍을까 온 김에 찍을까 아니죠 우리 장비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인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바로 옆이니까 후경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심리 기반의 심리 분석에 기반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전개였죠 근데 이제 촬영을 하러 간다고 형이 그거는 이제 예고를 한 거고 원래 이제 우리 찍으러 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컴스테이션에 놀러 갈까 갑자기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리가 나서 정말 놀라운 심리 분석에 기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전개였죠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갑니다 용산으로 막 가요 코웃음이 그래서 용산에 가요 컴스테이션 사장님은 이제 늘 그렇듯이 이제 사무실에 앉아갖고 야동을 보고 아우 왜 사람은 그렇게 비하해 우리 광고주인데 야 근데 솔직히 우리 방송 나실 때 뭐라고 그랬어 누가 6기가인가? 6테라 6테라라고 했더니 훗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아두시는 건 없고 그때그때 원하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이트 우회 프록시 우회 하는 거 뭐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그러셨어요 큰 도움 주셨죠 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랑 이용하는 사이트가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전문가를 알아본다 그렇지는 않아서 노벨 물리학상 받은 과학자가 보는 그 연구 자료랑 원서랑 또 비이커랑 뭐 이렇게 기계들도 있을 거 장비들 그런 거 누가 특별하게 혼자만 쓰는 게 없잖아요 다 다 같이 쓴 똑같은 장비 쓰고 똑같은 책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 역시 전문가들은 사용하는 사이트가 비슷하구나 어쨌든 늘 그렇듯 컴퓨터 사장님은 보면서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는데 마우스를 그렇죠 뭔 줄 알았어요 마우스 마우스를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는데 이제 일행이 들어온 거죠 우리 바나나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이 두루루루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웬일이 있어요 이렇게 아 우리는 여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왔다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어휴 마침 잘 오셨다고 제가 장소 좋은 데를 물색해놔서 그거 있죠 CF 촬영장 이런 거 가본 적 있어요? 네 넌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네 되게 천장이 굉장히 높은 네 그렇죠 텅 빈 공간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때그때 세트를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하면서 쓰잖아요 텅 빈 공간이에요 높고 넓고 그런 공간 구하기 쉽지 않죠 네 비싸기도 하고 선인상과 지하에 지하에 있어요? 그 공간이? 네 난 못 봤는데 비밀의 장소 컴퓨스테이션 사장님이 이제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빨리 가보자고 가보자고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왔다고 그러니까 바나나 엔터테인먼트 인적 자원도 그렇고 구성이 허투른 볼 상대들이 아니잖아요 컴퓨스테이션 사장님이 태어나서 어디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막 그거 있지 막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자기 혼자 더 막 신나가지고 막 오마하는 사람들 있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막 혼자서 막 장소 섭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왠지 사장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응 당연히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우르르 가요 근데 우리 잘못하다가 광고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이 우리 컴퓨스테이션 사장님 성향은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봐요 컴퓨스테이션 지하에 열쇠를 차컹차컹 열고 들어가요 와 넓고 막 이런 거에 세트장처럼 이렇게 조명도 막 큰 거 있잖아요 촬영용 조명 큰 거 까만색 뭐 이렇게 그리고 반사판이라고 네 그런 것까지 자기 센 돈을 쳐드려가지고 이 양반은 지금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신났어요 다 준비했네요 네 감탄을 하죠 와 여기서 유광석 씨는 워낙 베테랑이잖아요 네 익숙한 거예요 근데 놀랍죠 유영버님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들어놨을까 준비해놨을까 감탄합니다 모든 일행이 와 그럽니다 장비까지 카메라 컴퓨터 가게를 하시는 분이 카메라 장비는 어디서 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산에서는 벽이 다 있으니까요 잠수함도 만든다니까 쏘나 이런 것처럼 한강에다 띄워서 바다로 나간다며 그렇죠 그게 있어요 너 용산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건 지금 미쳤나 봐 용산에서 미사일도 만들 수 있어 옛날에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옮겨가기 전에 세훈상가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진짜 진짜 농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잠수함도 만든다 미사일도 만든다 인공위성도 띄울 수 있었다 그러는데 진짜로 진짜 기술력들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카메라 장비랑 막 다 이러고 와 사람들이 막 감탄에 맞이 않는 거예요 와 찍기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래도 거기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두 명 있죠 센세와 배집사 유광석 근데 배집사는 쏙 사라졌네 왜? 계속 따라다니잖아 아 NPC 졸나지 않았다 그냥 펫 같은 느낌이야 배집사는 원플러스 어 그러니까 배집사는 뭔가 굉장히 뭔가가 극적 전개가 막 발휘될 것 같다가 갑자기 짬댔어 존재감이 없어졌어 왜 진짜? 아니요 가끔 한 번 빵빵 터트려주잖아요 요새 존재감 없다고 되게 속상해 같은데 자 베테랑은 센세와 유광석시죠 그렇죠 근데 센세는 어떤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전문가라면 유광석 씨는 디테일 스텝 실제 제작하는 프로듀싱 프로듀싱? 너 발음 너 해봐 프로듀싱 너 해봐 프로듀싱 프로듀싱 뭐라고? 하여튼 프로듀싱 나 혀가 이상한 거 봐 오늘따라 좀 프로듀싱 프로듀싱 시발 어쨌든 프로듀싱의 프로 그냥 연출 및 제작이라고 그래요 그래 제작 및 연출 제작 분야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내적인 거 센세가 강점이 있지만 왜냐하면 유광석도 배우니까 연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센세는 그걸 브라운관으로 봤지 모니터로 봤지 실전 경험이 그렇죠 현장에 못 가봤잖아요 근데 유광석 씨는 현장 스탭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스탭들과 막 어우러져서 같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 그 판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두 분이 감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시나리오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덮어놓고 장소만 있고 카메라만 있다고 덮어놓고 찍는 게 아니죠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카메라맨도 없고 아니 그거는 뭐 다 뭐 하면 되는데 스탭들이랑 모으면 되고 아니면 지들끼리 해도 되고 하는데 메이크업도 따지고 뭐 조명도 따지고 녹음도 따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일단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체육 동영상 시나리오 네 허접하다 아 아 맞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트위터에서 봤는데 아니 막말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동전만 주워도 서로 고스톱을 치는 게 체육 동영상 아니냐 말도 안 되죠 체육 동영상 안에는 정말 대단한 기승전결 그리고 인과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그렇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사연 그리고 치밀한 심리 묘사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요 단지 단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야매떼가 무슨 뜻이죠? 그만둬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이런 뜻이잖아요 야매떼라고 하는데 표정은 딱히 야매떼스럽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이건 야 이게 그게 한계라면 한계인데 그러니까 막 강제로 이렇게 당하면서 손이나 몸짓을 보면 되게 협조적이다? 그런데 그거는 작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 그러니까 왜 진중권 교수가 예전에 디워 이거 까면서 그런 말 썼잖아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런 말 썼잖아요 그게 치밀한 스토리 플롯 구성력이 없어서 얘기를 막 꼬았다가 막판에 어떻게 답이 안 보이니까 신이 신 갓 신 신이 카미사마 신이 이렇게 해결을 확 한칼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쪽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시절 소크라테스 뛰어다니던 그 시절 소크라테스가 사떼질하던 그 시절 그때 나온 말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그런데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픽션은 영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영화나 연극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라고 칩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현실에서는 아이언맨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아이언맨은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슈퍼맨은 빤스 한 장 있고 내복 입고 날아다니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영화관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막 날아다니고 보면서 좋아하고 사람들이 저게 허구의 얘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약속같이 철저히 실화에 바탕한 고증된 영화를 보면서 남녀같지 않아서 울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울고 웃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던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똑같이 체육 동영상도 우리가 저건 허구니까 알면서도 믿고 보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한계점 그러니까 마치 야 저거는 저렇게 강제로 겁탈당하는데 저렇게 여자가 손짓이 협조적이고 막 베끼는데 일부러 엉덩이 들어주고 저게 말이 돼? 이거는 슈퍼맨이 하나를 날아다니는 게 말이 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왜 슈퍼맨은 재밌게 보면서 그거는 꼬투리 잡으려고 지랄을 해 야 매트릭스에서 레오가 하늘을 다 지랄하네 이래야지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볼명화가 어딨냐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하시고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래요 나의 나의 체육 동영상을 사람들이 깎아내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육 동영상이 예술로는 절대 안 보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마하는 그런 게 있죠 그냥 자기의 핸드잡을 위해서 고스톱을 위해서 하나의 도움이지 절대 예술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예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발언 되게 위험한데요? 왜요? 나도 예술로는 생각 안 하고 예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의 신체가 예술인데 다른 예능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슈퍼맨 얘기했듯이 그렇고 또 우리가 그냥 일본 지금 예능 얘기 나왔으니까 예능 얘기 합시다 무슨 무한도전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애드립도 많고 이러지만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대본이 있잖아요 사실 방송에서 다 버추얼이지 리얼은 없거든요 방송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그 많은 제작비와 그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엉뚱하게 잘못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리얼이라는 건 방송에서 말이 안 되고 100% 버추얼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 대본이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애드립이라든가 이제 상황 변수 이런 게 생기는 게 재밌는 건데 왜 100%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더니 대본 있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병신짓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처럼 나의 체육동 형성한테 왜 현실성이 없다는 뭐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면 되지 시발 진짜 그거에 따지면 아부나인이 온 거는 진짜 100% 리얼인데 그렇죠 우리는 대본이 없어 정말 대본이 없어 오프닝 멘트만 대본이고 트리고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대우소스는 막힌다 그러니까 이 체육 동영상을 폄하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말이 안 돼 그러면 뭐 슈퍼맨이 날아가는 건 말이 되냐 그런 거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버추얼 가상으로서 픽션으로서 받아들이고 즐기면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이제 외국산 정말 허접 쓰레기 같은 작품들도 있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는 다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쳤는데 헉 가만 이러면서 들이 막 고습을 쳐요 그런 거는 이 예술적 사람의 심리 이런 것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무식한 코쟁이 오랑캐들이 많은 짓이고 우리 동양 뭐 우리 옛날부터 공자와 이렇게 정신세계 노자 막 이런 사상 이런 거로 깊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동양 오리엔트 오리엔트? 오리엔트 오리엔탈리즘 뭐 그런 거 왜 다들 눈을 깜짝 놀랐잖아 자 그런 거에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얼마나 심리 묘사가 작살인데요 동양의 신비야 그냥 그렇죠 av는 동양의 신비 끝 그래서 심리 묘사가 정말 중요하고 탁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왜 탁월하겠어요 중요하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역할 장난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크겠네요 잘 연출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자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들려주고자 하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할까 그 방법론적으로 고민하는 게 연출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연출이라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건 시나리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상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상황 설정이라든지 관계 설정 그리고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기획이 장난이 아니에요 형 진짜 그걸 그렇게 아는 사람이 방송 준비를 그렇게 해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나의 체육 동영상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막혀둘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야 써있잖아 여기 증인 있잖아 놀라운 심리 분석에 기반한 찌인이라고 설득력 있는 전개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저도 솔직히 지겨워요 심리 묘사님 솔직히 지겨워 그만하자 이제 알겠어 할게요 슬램덩크에서는 그만해 공을 슛을 그러면 그만하라고요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V를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어? 시나리오는 이게 유광석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센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바닥을 잘 아는 거지 그렇죠 장소만 있고 카메라만 있다고 야 찍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 어? 잠깐 먹으면 시나리오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특유의 아 방청객들한테 아니 청취자들한테 좀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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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왜 이런 효과 안타깝네 청취자들한테 안타깝네 왜요? 아 저기 딴지 마켓 들어가면 네 컴스테이션 사장님 얼굴 있죠 네 아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필히 저희 딴지 마켓에 들어오셔서 접속하셔서 컴스테이션 사장님 얼굴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얼굴이 수줍게 빨개지면서 뒷춤에서 한부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시나리오 대문을 시나리오를 대문이 아니고 컴스테이션 사장님은 센세나 유광석 씨 워너비였던 거죠 동경의 대상이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은 유광석 씨가 또는 센세가 또는 그 둘을 합쳐놓은 인물이 우리 컴스테이션 사장님의 워너비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가 막 신나게 시나리오도 씁니다 보통 만화 창작이든 영화 시나리오 창작이든 소설상 창작이든 아마추어들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엇인가 아마추어로서 처음 습작을 할 때 스토리를 쓰거나 할 때 갑자기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 주장 주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담아내는 작품들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현실에서 있었던 사연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극영화로 보여줌으로 해서 또는 만화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 시대상이라든가 인간의 내면이라든가 이런 걸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일수록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얘기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 내 주변에 있었던 거 내가 겪었던 경험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습작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폄하할 건 아니에요 그냥 습작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의 주위에 일어난 일을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런 게 첫 걸음이자 트레이닝이 되는 거겠죠 곡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로 가사를 제일 많이 쓰죠 처음에는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감정 같은 자기 감정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영화 제작의 기술 장비 파트를 협조해 주기로 했잖아요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했잖아요 사업 부분에서 그런데 자기 혼자 아까 막 들떴다 그랬죠 흔한 흔한 났다고 소풍 가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심정으로 집에서 사흘 낮밤에서 커피를 쏟으면서 시나리오를 썼군요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자기 얘기를 모르죠 그래서 아까 근데 참고하세요 아마추어 가 시나리오 했을 때 주로 자기 얘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낼집 낼실 것 같아요 근데 난 내 입으로 자기 얘기라고 안한다 난 얘기라고 안했어 하얀 A4 용지 겉에 시나리오 그리고 폰트 까만색 큰 글씨로 써있습니다 병걸려서 온 그대 뭐라고요? 그 제목이 뭐라고? 병걸려서 온 그대 병걸려서 온 그대? 네 병걸려서 온 그대 원래는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패러디한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많이 따온 것 같은데 이게요 원래요 원래는 이제 원래는 밖에서 온 그놈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밖에서 온 그놈 근데 밖에서 온다는 설명이 필요해요 베란다 창문 배수관을 타고 들어온 그 개새끼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그놈이 아니라 병걸려서 온 왜 하필이면 병에 걸려 그게 이제 시나리오 읽어봐야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뭐 그게 에러물이 아니고 왠지 약간 서스펜서 및 레지던트 이블 스릴러브 같은 워킹데드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제목은? 의학 드라마일 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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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일으켜서 늘 지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걸려서 병걸려서 온 그대 딱 트위트로 있어요 네 이제 컴스테이션 자장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대가들에게 아 보여주니까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센세들에게 내밉니다 제가 틈틈이 써봤습니다 하하하하 왠지 어이 하하하하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을 알잖아 하하하하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들한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딴징 마켓에 꼭 들어가 보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게 후소타고 웃을게 빵 터지게 돼있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 신인 시나리오 작가 사장님 길을 걷게 된 컴스테이션 사장님 다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컴퓨터를 안 만드시고 조립은 안 하시고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본인이 광고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용팔이었다 남들 눈탱이 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딴징에 광고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딴징에 뭐해 그렇게 막 장비도 저거 하고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막 개떼처럼 몰려올 줄도 알았는데 별로 사람들도 안 하고 시발 그래서 아 시발 돈 아까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밤마다 괴로워하면서 이 주물럭 주물럭 마우스 말 주물럭 주물럭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아사쿠와 유광석과 센세를 막 만나게 되면서 아 내 마음속 저 시면에서 묻어두었던 어릴 적 그 창작의 열정 꿈 사실 되살아났군요 그렇죠 사람이요 그런 적 없어요? 뭔가를 막 쓰거나 그리거나 할 때 열난 적 있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달 뜬다는 편을 쓰죠 우리가 달 뜬다 빨개진 얼굴에 막 온몸에 열나는 거 아니요 저는 아직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열나게 막 사람이 집중해갖고 막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나잉이 온 거 편집할 때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요 열받아가지고 공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사 형이 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거 다 잘라갖고 물러면 힘들죠 이제 이 시나리오 시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라크 파병 네? 이라크 파병 갔던 네 공군 조종사가 지구로 불시착을 해요 네? 지구가 아니구나 지구가 아니구나 어쩜 이라크가 이라크도 지구가 화성은 아니야 이라크가 달이야? 그러니까 그 이라크 불시착을 해요 아 이라크로 불시착을 한 거예요? 아 이라크로 파병을 갔는데 나갔다가 이제 작전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거지 그래갖고 이제 비상탈출해갖고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와요 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지구에 아니 저 이라크에 살을 겪어요 네 그래서 여기 거기 그 그 무슨 시아파 순이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거기 원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살아요 그렇게 울며 불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어 방법이 왜 왜 파병 어쩌면 파병이면 군인이잖아 응 군에 요청하면 되지 못 만나게 사람 그잖아 아 연락을 해야지 전화가 없어 전화가 없어 현질했을까? 무전기 있잖아 무전기 없지 그 비상탈출하느라고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GPS나 그런 거 다 있지 요즘에 어? 요즘에 다 있지 뭐가요? 지 뭐? 지 뭐요? 어? GPS 지퍼 구워먹는 소리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GPS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망가졌어 떨어졌잖아 야 그냥 야 뭐 이렇게 바닥에 계단 내려가다가 핸드폰만 떨어뜨려도 핸드폰 박살나는데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 그게 기계가 멀쩡하겠냐? 낙하산 탔더매 그러니까 낙하산 찾았는데 그것만 떨어졌어 박비리면 그 사막에 있는 바위에 꽁 바라져 제스도 지질이 없네 운도 지질이 없네 풀바닥이나 흙바닥 나무 걸리면 괜찮은데 아니 그거 억지잖아 바위에 꽁 따라져서 지금 형 그건 억지잖아 왜? 그럼 나는 모래 억지지 아니 아니 차라리 모래 파묻히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사막에 뭐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하고 그러니까 모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바위 덩어리하고 선인장이 있죠 그리고 낙타가 있어요 그죠? 자 낙하산을 타고 그 의자 비상의자가 요새는 팡 튀어오르잖아요 사출한다 그러잖아요 사정이 아니에요 사출이에요 팡 터져서 날라올라요 그래갖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낙하산 타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도 물론 안 타봤지만 타본 놈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뿐하게 가볍게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쾅 떨어져요 굉장히 높은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의외로 그러니까 안 닫혀요? 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낙하산 착지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야지 잘못 떨어지면 달이 바로 부러져요 그런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낙하산을 탁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그냥 관절이 완전히 꺾여버리더라고 부러지는 사고가 되게 흔해요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근데 바위에 떨어져군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들어봐 잘 생각해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의외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근데 가장 높은 확률은 모래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래 아니면 뭐가 있냐 선인장 낙타 등 그리고 바위 근데 그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의자가 낙타 등에 떨어진다 선인장에 떨어진다 이상하죠 근데 바위에 꽁 하고 떨어지는 안 이상하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이 그 많은 모래에 떨어지라고 왜 바위에 떨어지냐고 그걸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뭔데요 팔자 그러면 이라크에 파병 갔던 분은 팔자가 사나우신 분이네요 팔자가 사나웠으니까 불식착도 하고 그 불식착도 확률이 되게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바위에 꽁 하고 떨어지는 자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서 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위에 꽁 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아까 쥐 뭐 이런 것도 다 고장이 나고 근데 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의자니까 의자가 뽀개졌죠 척추가 그럼 상할 텐데 네? 쿠션이 좋는데 그래서 그 의자에 달려있던 기계 장비가 작사진 하고 이 아저씨도 물론 척추가 멀쩡하진 않아요 디스크처럼 뻐근하고 이런 거잖아요 몸이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잡혔군요 그렇죠 잡힌 것도 잡힌 거지만 거동이 불편하니까 먼 거리를 걸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썼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컴스테이션 사장님 썼지 씨앗 이 양반한테 가서 따져 왜 나한테 그래 아니 형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잘하시는데 상세하게 다 알아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불시착이라는 거죠 그리고 팔자라는 거 팔자로 인해서 불시착 대기의 불안정 이런 거 아니고 팔자가 사나오면 그냥 비행기는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추락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자기가 살지 않은 다른 전혀 다른 공간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살게 됐어요 그냥 그냥 이라크 원주민 마일러 살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연락도 안 되는데 전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삽니다 근데 오랜 기간을 사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 오랜 기간을 사는데 거기에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 소녀? 어 이라크 소녀? 마을에 이라크 소녀? 그렇죠 소녀가 많을 거 아니야 많죠 근데 그 소녀 유난히 눈에 띄는 소녀가 있었어요 아 이문세에 소녀가 또 생각이 나네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 왜? 아저씨를 하면서 아니 그냥 소녀가 있었다고 뭘 했대 내가 소녀가 있으면 안 돼? 아니 불하게 소녀가 있었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야? 알 초르소이루 네? 알 초이소이루 초이소이루 알 내가 써놨거든 알 초이소이루 알 초이소이루? 알 초이소이루? 알치아이머 같은데 알 초이소이루 알 초이소이루라는 소녀가 그렇죠 알 초이소이루? 알 초이소이루? 그렇죠 이미 뭐라고요? 여기 써놨다니까 알 초이소이루 이 파일럿은 이름이 두민준이에요 그래서 두씨가 있구나 두씨가 있어요? 두파일럿 두파일럿 이렇게 두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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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민준 허슬두 왜 허슬두 얘기를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우리 두민준 기장 파일럿 부시착을 해서 이라크 소녀인 알 초이소이루 아 그러면 이니셜은 CSI 몰라 거기까진데 왜 CSI지 천송이 누구요? 어? 천송이 천송이가 뭐예요? 초이소이루 천송이 그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천송이가 뭐야? 거기 나오는 어디 나와? 별에서 온 그게 뭐야? 형이 지금 패러디한 거야 나는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뻥치지 테레비가 없어요 진짜 진짜 테레비 없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컴퓨터로 볼 수 있잖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별에서 온 그대를 안 봤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네 재밌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딱 한 에피소드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 얘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쓴 게 아니야 컴스테이션 사장님 있었다고 병에 걸려서 온 병 걸려서 온 그대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갖고 이라크 소녀랑 만나요 네 알토이소이루 오늘 우리 두 기장이 두 파일럿이 만나요 네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땀이 나니 빨리 진행을 해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초이소이루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남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까 그 얘기 잘했어요 허리 나가고 상처투성이잖아요 병 걸려서 어떤 남자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목 그게 그래 병 걸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병 걸려서 온 그대 그 병이 그렇죠 뭘 생각한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진짜 겸상 못하겠다 더러워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왔잖아 우리 불악으로 초이소이루 입장에서는 병 걸려서 온 그대잖아 아 그렇죠 추락해서 온 그대도 있고 이게 병이 디스크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의사야 모르죠 그 소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병 걸려서 왔으니까 그렇죠 그 소녀 입장에서는 운율을 맞추고 싶었던지 어쨌든지 아무튼 그래서 병 걸려온 그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라크 소녀와 우리 두기장과의 네 그 운명같은 사랑 질퍼나게 담아낸 시노빈 거예요 막 낙타에서도 고스톱 치고 소녀랑 네 그 소녀가 엄청 동안이야 아 동안이에요 엄청 동안이야 보이는 건 소년데 실제 나이는 왜냐하면 그 산막에서 이거 걔들 히잡이라고 그러나 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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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뭐 덮어쓰잖아요 햇빛 자외선 차단도 되고 좋잖아요 아랍국가에서 히잡은 자외선 차단 이외에 다른 이유죠 물론 다른 이유지만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지만 자외선 차단되고 외관 남자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동한이야 동한이야 누가 그 여자를 마흔 두살로 보냈는지 아 아 원래는 마흔 두살이군요 73년생이시네요 어 동한 내가 얼마나 동한이에요 누가 난 아저씨가 그처럼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알초이소이르 양은 소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알초이소이르 양이 소녀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대동안이네 우리 두기장이 더 연하다 두기장은 몇 살이에요? 네? 두기장은 몇 살이에요? 한 33수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서른생 82년생 개띠구나 자 그 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됩니다 일본어로요 하지마리마스 오늘의 그 학습 목표는요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타동사 하지마루는 자동사예요 네 시작되다 시작되다 그러면 이 타동사인 시작하다 는 뭘까요? 하지매루 그렇죠 하지마루와 하지매루 차이죠 네 시작이라는 단어는 하지매죠 네 하지매마스 하면 시작합니다 하지매마스 때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지매루에서 왔거든요 하지매루는 시작되다 하지매루는 시작하다 자동사 타동사인데 이거하고 많이 헷갈리는 게 또 하나 있죠 토마루 토매루 가 있죠 그러니까 서다 멎다 일본어로요 토마루 그리고 세우다 멈추다 일본어로요 토매루 비슷한 또 헷갈리는 거 결정하다라는 게 있는데 정하다 이게 있는데 키메루라 그러거든요 정하다는 키메루 정해지다 이런 건 키마루 키마루죠 그런데 이게 한글이 약한 사람들이 특히 이걸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이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무엇을 시작하다 이 조사 차이예요 자동사 자동사 어렵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영어는 좀 다르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뒤에 목적어가 오냐 어쩌냐 많은데 한국말하고 일본어는 앞에 조사만 넣어봐서 말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자동사는 우리말로 이가 조사 이가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가 붙죠 그러니까 무엇무엇이 무엇무엇 가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타동사는 을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오 그렇죠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할 때 무엇무엇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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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를 이렇게 뭐뭐를 야 나 오늘 혀가 이상하다 자 이 자동사인 시작되다는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다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시작되다라고 말 못하죠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이 무엇무엇 가 라고 쓸 수 있다면 그건 자동사 그리고 우리 올림픽 경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을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할 때 시작하다 이거는 타동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닫다 닫히다 그렇죠 그게 시메로시마루인데 자 시메로 닫다 문을 문을 닫는 건가요 문이 닫는 건가요 문이 닫히다 문을 닫는 건가요 문이 닫는 건가요 문을 닫는 거죠 문이 닫는다는 건 말이 틀리죠 문을 닫는 거잖아요 문을 닫다 이게 맞죠 문이 닫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을 닫다 을이면 타동사겠네요 그래서 시메로 닫다는 타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닫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다죠 그러니까 이 닫히다는 자동사 시마루는 자동사인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매로 하지마루 그리고 또 토마루 토매로 시마루 시메로 또 뭐 치크치케로도 있고 뭐 아꼬 아아새루 또 많은데 가장 또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게 그렇죠 대로하고 다스가 있어요 이건 아예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비슷하면 어떻게든 외우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헷갈려요 다스는 꺼내다 꺼내다 뭐뭇을 꺼내다 그리고 대로는 나가다 뭐뭇이 나가다 밖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데 타자로 자의가 아닌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꺼내지는 거니까 이건 타동사고 타동사 대로 나가다 나오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니까 자동사죠 그래서 이거 을을 이가 앞에 조사를 붙였을 때 어느 것이 맞는가 틀리나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컴스테이션 사장님 네 신옵 시나리오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 사막 쫙 펼쳐져 있는데 그렇죠 이라크 남부 사막이 되게 덥죠 아라비아 사막이라고도 하죠 이라크 남부 사막 그 광화라고 거기를 무대로 우리 두기장과 알초이소이를 양해 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럼 아줌마는 아니니까 두 남녀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아직 안 했죠 두 남녀의 노초년의? 근데 그 알 초이소이를 아니 알 제이겨이르라고 제이겨이르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던 친구는 하나 있어 아 제겨이? 아 제이 근데 그 부족장 아들이다? 돈이 되게 많아 알 자이겨이르 알자이겨이르 알자이겨이르 그런 대충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어릴 때부터 쫓아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서 막 낙타 위에서도 고스톱을 치고 막 막 이런 걸 컴스테이션 사장님 막 지피를 한 거예요 이국적으로 근데 센세가 이걸 보지 야 씨발 이걸 우리가 이집트 가서 이라크 가서 찍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사막도 없고 저기 한강 둔치에 모래사장도 변변에 없는데 배경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가서 찍으라는 얘기냐 돈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CG 하는 것도 돈인데 그리고 또 시리즈를 되게 정교하게 안 하고 되게 후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컴스테이션 사장님의 처녀작 첫 작품 데뷔작 데뷔작은 데뷔도 못하고 그렇게 빠꾸를 맞습니다 병 걸려서 온 그대가 그래서 이걸 뭐 배경을 청계천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좀 무슨 수를 써라 그래서 아 그러면 이라크니까 그 뉘앙스 비슷하게 이태원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봐라 그래서 이태원에서 이국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스토리는 이제 사장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설정이나 기본적인 거는 갑자기 이라크에서 불시착을 해가지고 소녀를 만나고 이런 거는 어이가 없지만 그 둘이 막 불이 붙어서 고스톱을 치는 그런 상황 묘사는 아주 뛰어나요 그래도 6테라 내공인데 그래서 이 친구 글재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센세가 그럼 자네가 좀 제작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쓰지 말고 좀 이태원으로 받든지 이렇게 현실성 있게 우리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에로비디오 시나리오 썼을 때 그 칼로 찌르고 이런 특수효과는 되게 쉽지만 차량이 폭발되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또 발전차 있잖아요 전기차 그거 야간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려면 전기차가 있어야 된대요 발전차가 근데 하루에 되게 비싸대요 그게 어쨌든 발전차 비싸요 임대하는데 비싸대요 발전차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기름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그 제작자가 나한테 시나리오 상에서 고소불친 씨는 무조건 낮에는 야외 밤에는 실내? 태안반도 있는 데니까 막 산하고 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이니까 낮에는 야외 밤에는 발전차 쓸 필요 없게 무조건 실내 라고 그렇게 좀 한계 지어진 게 되게 많았죠 그것 좀 우리 검스텐 사장님도 이런 거 처음 써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제 좀 알아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런 블록버스터 AV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라크에 불쌍하는 전투기 전투기 막 거기서 막 하고 갑자기 로봇 변신해가지고 로봇 왜 변신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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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머 가 그런 식으로 탄생이 되나? 어쨌든 이제 우리 검스테이션 사장님 초짜라서 잘 모르고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 이야기 이런 걸 마음대로 꺼냈다가 이제 우리 센세와 유강석 씨한테 뺀지를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검스테이션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취자 여러분 딴지 딴지 마켓 꼭 들어가보세요 하지매로 하나인다 아니죠 자동도 자동도 많이 했죠 토마루 토매로 토매로 그리고 하지마루 하지매로 그리고 내루다스 아 이 아쿠아케루 열리다 열다 그러니까 이 자동사 여러분 이 타동사 자동사를 단어를 무조건 당연히 외우셔야겠지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때 이가는 자동사 을르른 타동사 이것만 외워주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요런 거 어디 가서 잘 안 가르쳐준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 있을 때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두서없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건 맞고 그건 맞고 갑자기 뭐 키가수를 하다가 갑자기 자동사 타동사를 하고 굉장히 가르치는 게 맥락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오늘의 문장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사오 형이 주입식으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의 대표주잖아 마사오 형이 폐허 주입식 교육의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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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오늘 드리는 오늘의 문장 오늘 그 막상담 사연을 주신 그 고스도 파트너와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주신 남들보다 길이와 두께가 큰 폐를 들고 계신 사연남 네 얘기를 가지고 오늘의 문장을 만들어 보죠 이분이 이제 채팅으로 고스도 파트너를 만나서 잠시나마 밤생활이 시작됐잖아요 네 나의 밤생활이 시작됐다 일본어로요 나의 밤이 시작됐다 하지마루의 과거형이죠 하지맀다 요루는 밤입니다 나의 밤이 시작되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야간게장 야간게장 아 롯데월드 롯데월드 야간게장 니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간게장 얼마예요 몰라요 자유이용권 요루가 하지맀다 네네 하지마루 하지맀다 뭐 하지매로 하지맺다 오는 거니까 이거 오늘의 문장으로 말씀드리고요 맞다 할 때 그냥 뒤에 그냥 다가 붙는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 또 치사이치가 붙고 붙어요 그 다음에 다가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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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네가 무섭다 마음에 들으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냐 하지마루에서 루자가 똑 떨어지고 바로 붙으면 이거는 저기 루 앞에 하지마니까 아형이잖아요 아단 그러니까 애단이나 이단이 아니라 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떼형 할 때 으떼가 되겠죠 그래서 하지맡다 마 뒤에 치사이치 하지마다가 아니고 하지맡다 근데 하지매루에 하지매타는 쯔가 없이 이거는 하지매루 앞에는 메니까 애단이잖아요 애단 혹은 이단 그리고 루는 끝나면 이게 이단 동사니까 이거는 그냥 루만 똑 떼어내고 하지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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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이치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진짜 일본어가 늘고 있어 태용이가 듣는기는 있어요 듣는기가 좀 있네요 오늘 요루가 하지맡다 올해노 요루가 하지맡다 내 밤이 시작됐다 오늘의 문장으로 드리고요 야간개장 야간개장 저번주에 내가 이거 성우들 키스하는거 있잖아 손가지고 쭉쭉 빠는 소리 연습해오라 그랬잖아 아까 초호기가 나 보자마자 초호기 이거 연습 안해놨어요 뭘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대면서 쭉쭉 빠는 거 연습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안한거야 연습해와 시나리오 말고 그냥 우리가 녹음하는 방송 준비를 왜 안해오는거에요 그건 뭐 늘 그거는 리얼로 가기위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오늘 오늘의 문장도 했고 뭐 다 했죠 네네 어이구야 뭐요 그 사실을 내가 얘기 안했구나 그 두매니 두매니저란다 두반장이 두반장이랬다 두반장 두반장 그 중국 장이름이고 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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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 알죠 네 인디애나 존스가 그 어떤 발굴 피라미시라던가 그런거 있잖아 따다다 발굴을 하면서 막 경이로워하는 것처럼 두기장이 그 말의 불신체에서 그 소녀를 봤다가 암증놀랬어요 왜요 그 어떤 고고학 발굴한 학자 느낌 같은거 어떻게 이영말리 이멀리 사는 소녀의 어깨에 문신이 아로니아진이라고 새겨져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한국어로 그 앞에 조그맣게 평산대처럼 새겨져 있을까 놀랍지 않나요 히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신이 보여요 절대로 맨살을 내보내진 못해요 얼굴 빼고는 아 제가 문신이라고 그랬나요 왜 히잡에 아 프린팅이 아 히잡에 히잡에 보통 보면 그 히잡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근데 메이드 인 아로니아진 평산대 있죠 그리고 그 히잡 브랜드가 아로니아진 놀랍지 않나요 자 됐지 자 끝났자 진짜 힘들게 간다 야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지 자 오늘 자 후딱 후딱 갑시다 아 오늘 39회 네 아우 진짜 벌써 39회나 네 대단한거야 민족일정론 대딴 질부의 검의 책임자 마사오였구요 그냥 여자 초호기였습니다 아 도때 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국정원 회원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야간 개장에 가고 싶은 도때가 아닌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6번 방송뒤에는 공개방송을 또 해야하네 1달 반 남았다 아olut작하지 Francis Copp 야 절대 도때가 아닌 김태웅 피디였습니다 아 근데 내가 왜 이런걸 계속 마다네 외치고 넌 돋다니까 마다네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마다네 마다네 외치고